먼저 말씀드려야 하기 전에 우리 박근태 형제님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턱송 드리고 말씀의 뜻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찬양 해주세요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에 두려워 말라 낭만치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 내가 하노라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너의 고백을 두려워 말라 낭만치 말라 내가 너를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라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 우리 함께 시작하러 걸어 걸어 가자 너와 맺은 길 그리어냐 잊지 않으리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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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아멘 너의 나의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 다시 일어난 우리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시작하러 걸어 가자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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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은 그 오냐 잊지 않으리 나 여호와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너의 하나님 너의 할렐루야 네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체라를 하고 금식을 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해도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네 파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세련됐죠 제가 찬양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혼자서 찬양을 하죠 그러나 공식적인 곳에서는 찬양을 제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 박근태 우리 형제님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처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전 여러분 오늘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매주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는 아주 중요한 주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주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은 빨간당이 아니라 파란당이 아니라 무슨당 예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중심해야 됩니다 섭리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치를 논하면 아니됩니다 하늘 정치를 논하셔야 빨간색 정치를 논하고 파란색 정치를 논하는 순간 아마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벌 미디어 교회는 성전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니됩니다 그냥 살짝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빨간색이야 내가 파란색이야 어 너 파란색 찍어서 에이 빨간색을 빨간색을 찍어서 으아 절대 싸우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꼭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떨어진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뽑힌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아니됩니다 선거할 때 저 한 표 찍어주세요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코빼기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골프치로 간다 그리고 혼자서 여행을 간다 휴식을 자꾸 취한다 그러면 잘못 뽑은 사람입니다 뽑히고 나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민들에게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얼굴을 자주 보여야 됩니다 고급차 타고 다니지 말고 한 몇 킬로는 걸어가고 그러다가 지하철도 타고 자전거도 한 번 타보고 그리고 관용차 고급 관용차도 타고 겸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많이 속았잖아요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더만 찍어주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는 어때요 사진 한 번 안 찍어주고 악수 한 번 안 해주고 만나자 그래도 어때요 만나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빨간당이든 파란당이든 그것은 정치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섭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섭리인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섭리인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볼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자신의 이름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누가 전했냐 그것을 올라가 보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이름을 이름을 남기고 싶고 동물은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어때요 뜻이 좋지 않습니까 다 뜻이 좋죠 이름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사상과 정신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야 너 이름 바꿔라 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름은 개똥이야 다 개똥이라 그래 에이 저 개똥 에이 저 머슴 머슴 같은 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일 처리하는 것은 진짜 대단합니다 겸손합니다 정직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개똥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증가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다 보니 나중에 그의 이름이 역사의 기록이 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 때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천사들이 개시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자가 맞다 라고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 개시를 받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래 예수가 하나님이래 나사렛 예수가 오 여와래 하나님이래 이 개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 아들이라 했다 아들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 뜻이 내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냐 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전하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네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냐 하나님이 안 보이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꿈과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 남자만 보면 돈이 보여 돈 돈 돈 돈 돈이 보이고 누굴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 오늘 또 망했네 망했네 오늘 또 일이 안되겠다 출근길에 저 사람을 봤네 재수없어 그런데 출근길에 누굴 봤어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것입니다 누굴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좋은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서 성경 공부할 때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저는 의아에 했습니다 하나님 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수년 전부터 5년 6년 7년 전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 2024년부터 2024년부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2024년부터 시작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죄에서 죄 죄 죄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죄에서 탈출했습니다 마치 출애고 받으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 그러한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말씀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완전 불교인입니다 아주 불교인이고 그리고 절에 많은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질문하세요 목사님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무슨 말씀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이분은 완전 불교인이기 때문에 환생을 믿습니다 윤회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예수처럼 보였나 봐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 깊어가지고 자기 꿈에 내가 왕으로 나타나고 말을 타고 백말을 타고 왕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얼찔 때는 왕으로 나타나고 왕자로 나타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를 한낱 부들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들은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목사님 혹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 사람이 이해를 하지 왜? 불교 환생을 믿으니까 윤회를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의 떡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구촌에 지구촌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와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내가 꿈을 꾸었어 개시를 받았어 꿈에서 메시아라고 하더라 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런 개시를 받는다니까요 받아요 여러분 지내시면서 여러분 누가 꿈을 꿨는데 네가 왕자로 나타나더라 공주로 나타나더라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죠? 그 꿈을 문자적으로 풀면 머리 아픈 겁니다 골치 아픈 겁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교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메시아급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천사들이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예수래 저 사람이 메시아래 순복원교회 조용균 목사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도 그런 개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하느냐 못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 예수 예수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 다 도와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도 나는 들을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입니다 내가 어떠한 개념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무엇을 남겼습니까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라고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는 곧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데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면서 공손하게 불러본 적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찾습니까 왜 찾습니까 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가 메시아니까 믿어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가 같냐면 우리가 나가서 내가 메시아야 믿어 누가 믿겠습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안 믿지 여러분 나가서 길 걸어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잡아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보낸 자야라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다고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보낸 자야라고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죽음이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했습니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생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부릅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 주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부르는 사람과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부르는 사람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최율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주를 부르는 사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덜으려 예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은혜를 입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희한하죠 나는 너무 전하고 싶은데 새벽에 기도하면 예수님은 전하지 말래요 혼자서 많이 꼽고 다녔습니다 은혜를 입고 전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할 때가 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바이벌 미디어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이벌 미디어 교회가 2024년부터 2024년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탄생했을까 수많은 교회가 많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이벌 미디어 교회가 탄생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일도 저는 그런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다른 교회에 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의아해서는 왜 바이벌 미디어 교회가 탄생이 되었을까 하나님 바이벌 미디어 교회를 왜 탄생을 시키셨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니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 아름다운 소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원죄 아시죠? 원죄 지구촌에 수천년 동안 메시아들이 제일 많이 써먹은 말씀입니다 원죄 고린도 전세에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였습니다 고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죄가 시작됐습니다 아담부터 그리고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제림주다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백년동안 장난을 쳐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깨부숴야 됩니다 깨부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 일어난 것처럼 사망이 생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 안이 있지 않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죠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범한죄 아담 안에서 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6천년 전부터 인류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있었고 언어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사 여러분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말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모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어요 글도 몰랐어요 그러나 배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우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청동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구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 보이는 섭리 성경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원죄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 없습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사고 나면 엄마 뱃속에서 죽으면 천국 못 갈 것입니다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때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국은 어떠한 사람들이 간다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간다고 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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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절대 믿어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5살 6살 7살 8살 그 애들이 못된 짓을 해도 얼마나 귀여워 그죠 썩내도 얼마나 귀여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구장에 있는데도 악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보낸 메시아야 제림주야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해버리면 그게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할 때 부족하게 창조했겠습니까 완벽하게 창조했겠습니까 완벽하게 창조했습니까 완벽하게 신의 아들들입니다 신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천사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에게 천사로 창조될 때는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할 때는 완벽하게 창조를 했고 죄 없이 원죄 없이 창조했지만 그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천사가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은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살면서 죽을 죄를 범하는 자가 있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의 이치나 하늘의 이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 어떨 때 죄를 많이 품하게 됩니까 욕심 때문이죠 다 욕심 때문입니다 사랑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어주는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을 누가 믿어줍니다 여러분을 누가 믿어주면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니 저는 잔양을 잘 못합니다 노래의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양합니다 우리 박근태 형제가 잔양하는 것을 믿어줍니다 이게 저에게는 힘입니다 각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천사가 하나님을 왜 대적했을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혜씨 지혜씨 다니는 교회에서 이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이걸 풀면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풀어집니다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을까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여러분 천사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지만 천사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영인체 몸으로 창조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갔고 우리의 속사람 영인체는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하늘나라 슈퍼맨처럼 슉 올라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휴고입니다 육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휴고가 아니라 영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휴고입니다 수십 년 전에 어떤 성교회에서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 휴고된다 난리 났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 육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육의 눈으로 푸니까 이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영인체 이 속사람은 휴고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세마포가 없는 사람들은 이 구천을 떠돌아야 합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 것입니다 꼭 휴고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하늘나라에는 가브레일이 있고 미가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의 이름 진짜 엄청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의 이름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가브레일과 미가일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누구요 인만누엘 인만누엘이 있습니다 인만누엘은 아기 예수입니다 알고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앙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천사는 우리가 보기에 천사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천사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공의롭고 진리를 중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천사로 갑니다 이 땅에서 마찬가지 이 땅에서 진리를 중심하는 사람 사랑을 중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인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인천사 살아오시면서 혹시 천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야시같은 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야시같은 여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야시같은게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천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여러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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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란 뜻입니다 진짜 하늘에 사는 사람이다 천사 같다 라고 합니다 천사가 그렇습니다 천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는 이 땅에 보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대통령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치청자도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고 싶고 경제 개념을 확실히 모르지만 재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최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그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래 생겨도 나는 왕비가 되고 싶어 예 국냐가 되고 싶습니까 왕비가 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왕비가 되고 싶어 나는 공주가 되고 싶어 왕자가 되고 싶어 인검이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 네 지방 군수도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해서 그렇지 네 아 내가 라인만 있으면 나 국회의원에 나가고 싶다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닌 척 할 뿐이에요 아닌 척 할 뿐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뭐라고 그 자리가 뭐라고 최고의 자리인 것 그렇습니다 나는 최고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최고 멋쟁이가 되고 싶고 우리 여성들은 최고로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째보가 돼도 돼 그런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최고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천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한 명을 이 땅에 내려보내야 합니다 이 땅에 한 명을 내려보내야 합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때에 맞게 이 땅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누굴 뽑으셨다 누굴 뽑았다 가브레엘도 뽑지 않고 미가엘도 뽑지 않고 누굴 뽑았다 인마누엘을 뽑은 겁니다 하늘나라의 새의 이름은 인마누엘 이 땅의 이름은 아기 예수 이 땅의 이름은 아기 예수 하늘의 새의 이름은 인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면 미가엘 가브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으려면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이 땅에서 제일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신이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제일 저주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영광을 많이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저주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와야 될까? 영광받는 영광받길 좋아하는 사람이 와야 될까? 아니면 섬김을 받길 좋아하는 사람이 와야 될까? 섬기는 자가 와야 될까? 섬기는 자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마누엘이가 여러분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독생자 독생자 그리스도르 결국 그 인마누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결국 천사들이 반기를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네? 나한테 기름을 부어야지 왜 인마누엘에게 기름을 부는 하나님 왜 인마누엘에게 기름을 부습니까 나를 메시아로 삼아야지 나를 그리스도를 세워야지 나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야지 왜 인마누엘에게 부십니까 라고 하며 대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자기 지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불목 불구덩이가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없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내가 불로 심판한다 이사회 선지자가 얼마나 무섭게 선포했는데 내가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해버리라 근데 불로서 심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 번도 불로 심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는데 안 붙는다는 거예요 무슨 불 말씀의 불 말씀 심판 고로 이 땅의 천국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로 보이지 않는 영계 지옥은 어떤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불못으로 표현했습니다 불 지옥으로 표현했습니다 불못 우리가 생각하는 저 제철 공장이 그 용광로 그런 용광로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은 그런 불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똥통에 빠져도 기분이 안 좋은데 불구덩에 한번 빠져보세요 화산재에 한번 빠져보세요 몸이 어떻는가 엄청 고통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못하는 그 지옥에 가면 불구덩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불못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활기를 쳤습니다 불구덩에 빠지면 꼼짝 못하지 지옥 불구덩에 빠지면 사단이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난리를 못 피우죠 지옥에 빠지면 끝나는 건데 그 불못에 빠지면 끝나는데 결국 이 사단은 또다시 해꼬지를 합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내 발 씻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발 씻으라 내 머리를 깜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떤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 예수님 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어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오른편 한 편은 왼편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다가 화를 확 내잖아요 어디 누가 오른편에 앉아 나도 오른편에 앉는다 소리 안 하는데 네가 감히 왼편에 앉아 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어떤이 되고 싶냐 어떤이 되고 싶냐 최고가 되고 싶냐 최고가 되고 싶냐 최고가 되고 싶냐 뭐라 하셨습니까 지극히 낮은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냐 예수님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천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천사기 때문에 인천사니까 인천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빨간당도 아니고 파란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파란 거 찍으신 분도 있을 거고 빨간 거 찍으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죠 우리 저 지방에서 언론 저 우리 저분은 지방에서 파란색 옷을 운동했어요 위원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란색 당선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밤새 뭐 해폰을 풀었대 너무 좋대 자랑도 하지 마시고 파란색이 됐으면 빨간색이 됐으면 빨간색은 얼마나 희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몇 명 없잖아요 정말 더 귀하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빨간색은 소수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헌법을 절대 중심에서 국민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파란색 많다고 해서 그들먹대고 어깨 힘주다가요 낭패봅니다 더 고개 숙이고 더 낮은 자 되고 더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야 나는 죽으면 죽을 것이야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나라는 아마 초인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걸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걸을 일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당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상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고 힘도 믿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 형제 마냥 좋지만 않잖아요 오늘 내가 가서 꼭 한 소리 해야지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오늘 꼭 한 소리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내 개인의 인격과 사상과 정신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킵니다 하나님의 보혜를 지금 수혈 받는 시간입니다 내 피를 먹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피를 잡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그 보혜를 잡수시고 꼭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그립증 여러분 우리는 아주 엄밀한 말씀을 알았습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원제에 대한 말씀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단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말씀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불못에 떨어져 그러면 이방인들은 등을 다 돌릴 것입니다 지옥은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공의가 없는 곳이 지옥이야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 맞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왜? 진리니까 진리는 상식입니다 진리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진리가 특별한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마치 엄청 연구하고 아주 어려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이걸 몰랐을까? 이걸 몰랐을까? 왜 모르기는? 교만하니까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 하늘이 끼워주지 않는 겁니다 하늘이 그 말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저 신천지나 몇몇 교주가 있죠 특히 요즘 신천지가 활개를 치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은 밤이 바이블미디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서로 대처를 하면 그들은 빛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만희 선생이 꼭 죽기 전에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정가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성격이 만들고 돌아가시면 큰일을 할 건데 자신이 이 시대 새로운 역사에 이천년 전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이 시대 세천년의 역사에 메시아는 내다 하는 순간 그 종교단체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주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죽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천사들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천사들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왜 사단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식이 질투했습니다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기름을 붓지 왜 저 인마누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그처럼 이 땅의 삶도 이치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사흘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내가 항상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중심되길 원하고 내가 항상 어떤이 되길 원하고 나보다 누가 잘났다 나보다 누가 잘나간다 그러면 싫은 겁니다 이걸 주관하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 인정해야 합니다 나보다 훌륭하다 나보다 뛰어나다 나보다 예쁘다 나보다 잘생겼다 나보다 능력이 있다 나보다 뛰어난 면이 많다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꼭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 예수 하지 말고 말씀을 꼭 생각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메시아 재림주 지금까지 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이블미디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가 일반 교회에서 가지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사명을 해야 되는 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바이블미디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바이블미디어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몇몇 했지만 2024년부터 시작입니다 정치가 사기를 접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를 했고 자기 당만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 경제 또한 마찬가지 경제인들 대기업 중소기업 이로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저희 이 바이블미디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결국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미디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하고 예배를 드리며 인연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꼭 정치 그리고 경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끼리 다툼이 없게 하시고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정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 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바이블미디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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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